우리 내일부터 휴가인 거죠. 오늘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계산문제고 교재는 스마트학교론 이지, 계산문제 이지로 우리 공부를 할 거고 사실 이제 합격을 하기 위해서 계산문제가 좀 필요하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 오신 분들은 정말로 잘 아시는 분들은 사실 안 왔을 거라 생각하고 알아서 풀 수 있는 능력이 이미 갖춰져 있을 거고 사실 뭐 남들한테 다 틀리는 문제, 나 어려운 문제 맞았어 자랑하려고 공부하러 온 건 아니죠. 합격을 하기 위한 거니까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걸 중심으로 어려운 건 좀 버릴 거고 자 한번 보죠. 정오표가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잠깐 좀 계산문제 얘기하면 반드시 해야 되냐라고 얘기했을 때 계속 제가 말씀했죠. 해야 돼요. 꼭 반드시 평균 9문제 출제됐을 때 4문제 정도 맞춰서 10점 정도 이상을 확보해야 아무리 학교론이 어렵게 나오더라도 우리가 안정적인 합격 점수를 맞을 수 있으니까 모든 계산문제를 풀기 위한 게 아니라 4문제 정도를 안전하게 우리가 딱 자신 있게 풀어낼 수 있게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랬어요. 자 계산문제는 수학은 아니에요. 사실 고등학생도 있지만 수학을 잘해야 계산문제를 잘한다 이런 건 전혀 아니고 초등학교 때 배웠던 사측연상과 제가 가르쳐드린 방법을 바탕으로 꾸준하게 연습만 하면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니까 자신을 가지고 연습하시길 바라요. 문제 풀 때는 풀이 과정을 좀 이해하고 암기해서 복습 연습하면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물론 이해는 좀 해야 돼요. 무조건 그냥 똑같은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문제에 제시된 내용들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이해한 걸 제가 제시하는 방법을 가지고 좀 암기해서 연습하는 게 중요하고 꾸준히 연습하는 게 중요해요. 많이 연습할수록 자신감이 많이 생길 거니까 자 중요한 거. 모든 계산문제가 아니에요. 가장 쉽고 자신 있게 풀 수 있는 문제 유형을 정해놓고서 이 문제 나오면 무조건 맞추겠다. 이런 마음이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걸 다 풀어내겠다가 아니라 총 18가지 유형이 있는데 9문제 나오니까 2개 유형 중에 하나가 나온다는 꼴이에요. 그러면 나오면 내가 무조건 이 문제는 풀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좀 정리가 돼 있어야 되고 자 중요한 거 2번 고난이도와 응용된 문제는 절대 욕심내면 안 돼요. 이게 이제 양날의 검 같은 내가 만약에 좀 계산문제 자신 있어가지고 본 시험에서 조금 응용된 건 나왔는데 자존심 때문에 이거 풀어야 되겠다라고 욕심내는 순간 뭔가 좀 잘 안 풀리면 해보겠다라고 하면 시간이 5, 6분이 확 지나가요. 그러면 사실 뒤에 쉬운 문제를 못 풀게 되어서 1년 공부했던 게 만약에 위험하게 좀 실패로 돌아갈 수도 있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절대로 어려운 문제나 응용 문제는 일단 패스하고 자신 있게 풀 수 있는 기본적인 유형 문제만 계산문제는 손대야 돼요. 자 문제를 파악하고 먼저 풀이 방법을 떠올려서 식을 세워야 돼요. 식을 세우고 간단한 건 암산하고 무조건 처음부터 계산기만 막 두드리려고 하면 안 되고 연필이나 볼펜으로 쭉 식을 세워서 간단하게 정리한 다음에 마지막에 계산기 쓰는 거예요. 사실 연습을 하면 계산기는 몇 번 쓰질 않아요. 우리 시험에서 감정평가 부분만 계산기를 좀 많이 쓰지 그 앞에 내용은 사실 암산으로도 많이 끝내는 부분이니까 무조건 처음부터 계산기 막 끄집어내가지고 막 딱딱딱딱 뭘 누르는지도 모르고 막 계속 누르기만 해요. 이러면 안 되고 먼저 계산식을 떠올려서 풀이 방법 떠올려서 계산식을 풀어내고 그리고 마지막에 계산한다는 거 이 연습을 해야 나중에는 진짜로 머릿속에 쭉 식이 정리되면서 계산기만 눌러서 풀 수 있는 경지가 되는 거지 처음부터 계산기만 누르면 안 돼요. 자, 우리 이제 문제 풀어보죠. 자, 오늘 끝나는 시간 좀 궁금할 건데 아무래도 한 3시 정도에 3시 좀 넘어야 될 것 같아요. 점심 먹고도 공부할 거니까 감정평가가 사실 중요한데 이게 이제 무료 특강이고 부족한 사람들을 위한 강의다 보니까 조금 욕심내는 분들은 감정평가를 먼저 하겠다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좀 들었는데 일단 일 처음부터 쭉 우리 나가도록 할게요. 자, 보죠. 자, 테마 1의 균형가격과 균형거래량 자, 이건 이제 우리 기본적으로 연습을 많이 했던 유형이니까 5번으로 넘어갈게요. 5번에 페이지 8페이지에 자, 아파트 공급함수가 있고 T10점, 수요함수 T플러스 원시점 수요함수가 이렇게 나왔는데 자, 이게 어떤 내용인지를 좀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이 T시점이라는 건 처음을 얘기하고 T플러스 원시점은 나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처음, 나중을 기호로 표현한 거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처음이고, 나중이고 그냥 좀 어렵게 보이려고 이렇게 기호로 표현한 거니까 처음, 나중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배웠어요. 경제론에서 자, 공급함수가 이렇게 오른쪽에서 올라가 있는 공급함수가 있을 때 수요함수가 이렇게 있다. 자, 그러면 여기 만나는 점을 균형점이라 그래요. 이때 가격을 균형가격 이때 양을 균형량이라고 했는데 수요함수가 변했대요. 뭔가 수요함수가 이렇게 이동했다라면 이걸 수요의 변화가 나타났다 그래요. 자, 그러면 균형점이 바뀌어졌을 거예요. 그랬을 때 이 가격이 균형가격 처음인데 나중에 균형가격은 얼마로 변했고 나중에 균형량을 얼마로 변했냐 이게 얼마로 변했냐 이게 얼마로 변했냐 이걸 찾으라는 문제였어요. 자, 그럼 한번 정리를 해보죠. 간단하게 자, 처음에 이제 공급함수가 qs는 2p라고 나왔고 처음에 수요함수는 qd1이 900-p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900-p 얘가 qd2가 1500-p로 변했다. 이렇게 수요함수가 변했는데 공급은 변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럼 처음도 이거 나중도 qs는 2p 이렇게 될 건데 자, 이 함수를 가지고 수요와 공급함수를 가지고 균형가격과 균형량을 구할 건데 우리가 이제 균형이라면 이라는 조건이 붙으면 균형일 때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아요. 수요가격과 공급가격도 같아요. 그러니까 균형이라면 이 함수를 균형이라고 본다라면 이 공급량이나 수요량은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균형이라면 공급량과 수요량은 같을 거니까 기호는 무시해도 괜찮아요. 다 무시하고 균형이라면 이 공급량과 이 수요량이 같을 거예요. 위에 건 공급함수고 아래 건 수요함수니까 그래서 얘하고 얘가 같다고 놓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등식에서 얘는 얘하고 같다라고 나왔고 얘는 얘하고 같다고 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식은 균형이라면 공급량과 수요량이 같으니까 우변도 똑같을 거다라는 식을 세울 수 있어요. 균형일 때만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2P는 900-P 이건 1P를 얘기하는 거죠. 숫자 1은 생략할 수 있으니까 넘기면 3P는 900 그래서 P는 300 이 연습은 충분히 했을 거예요. 균형일 때 가격이니까 얘가 균형 가격 균형 가격일 때 양을 균형량이라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균형 가격 300을 대입했을 때 Q값은 얼마냐 2 곱하기 300이니까 600 나오겠죠. 이 600을 균형량이라 그래요.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건 아무 가격이나 아무 양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균형일 때 균형일 때 가격과 균형일 때 양을 구하는 거예요. 균형이라면 양이 똑같고 가격도 똑같다. 당연히 여기에도 균형 가격을 300을 대입하면 900 300은 600 나오는 거죠. 균형량은 똑같으니까 똑같은 600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균형 가격 300 균형량은 600 이렇게 정할 거고 마찬가지로 수염수가 이동하면서 균형점이 바뀌었을 거니까 여기서도 새로운 균형이라면 우리가 얘를 처음 균형 얘를 나중 균형이라고 한다면 얘와 얘도 똑같을 거니까 우변도 똑같을 거다 식을 세우는 거죠. 2p는 1500 마이너스 p 넘기면 3p는 1500 그래서 p는 500 이게 균형일 때 가격이니까 균형 가격 이때 균형가격 500을 대입하면 2 곱하기 500이니까 균형량은 1000 이렇게 되겠네요. 물론 여기 있다 500을 대입해도 균형량은 똑같을 거니까 1000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균형량은 1000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처음 균형과 나중 균형일 때 가격은 200이 상승하고 양은 400이 증가했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는 거죠. 기본적으로 무조건 맞춰야 돼요. 균형 가격과 균형량 수요함수와 공급함수를 주고 균형일 때 가격과 균형량을 구하는 거 기본적으로 문제가 보너스로 나오는 문제의 유형이니까 나오면 맞아야 되겠다 생각해야 되는데 작년 출제 경향을 보니까 뭔가 좀 변화가 있었어요. 기존에 나왔던 균형 가격과 균형량을 구하는 데 있어서 그대로 나오지 않고 약간 응용을 했는데 그 응용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제가 이제 6번에 28의 응용이라고 썼는데 이 문제의 차이점을 한번 보죠. 앞에 문제와 거의 똑같은데 차이가 뭐냐면 얘를 EQ로 줬어요. Q로 준 게 아니라 EQ로 줬어요. 작년에 이렇게 제시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작년 문제는 사실 난이도가 가장 높은 유형의 복합 문제가 나왔으니까 그런 문제는 버리겠지만 이렇게 제시됐을 때 우리가 이제 뭘 주의해야 되는지 한번 해석해 볼게요. 공급함수는 똑같이 Q는 EP 우리가 이제 균형일 때 가격과 균형일 때 양을 구하니까 이 QS에 S는 중요하지 않아요. QD1이나 QD2도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균형일 때는 양이 똑같을 거니까 부호 다 무시하고 공급권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 수요권 Q는 900-P 이렇게 쓰는데 수요가 변했대요. EQ는 1600-P 로 변했고 공급은 변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Q는 EP 그러면 균형일 때니까 여기서 균형일 한번 잡아보죠. 만약에 균형이라면 균형일 때 가격이 균형, 가격 균형일 때 양이 균형, 양이니까 얘하고 얘가 똑같다라고 놓을 수 있을 거예요. 공급량과 수요량은 같다. 균형일 때 당연히 우리가 수요와 공급이 있을 때 여기가 이렇게 됐을 때 여기 만나는 점이 균형, 양이니까 수요의 양과 공급의 양이 똑같은 지점이 균형, 양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식을 세우면 우변이 똑같을 거다. EP는 900-P 넘기면 3P는 900이니까 P는 똑같이 300 균형일 때 가격이니까 균형, 가격 여기에다가 균형, 가격 300 대입하면 나오는 600이 균형, 양 자, 이렇게 썼어요. 이건 처음이랑 똑같으니까 자,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돼요. 자, 우리가 이제 균형이라면 얘는 처음 균형 나중 균형이라고 했을 때 양이 똑같다라고 할 수 있는데 얘는 Q고 얘는 EQ예요. 이걸 똑같다고 놓을 수가 없어요. 얘는 Q고 EQ니까 그럼 얘를 뭘로 바꿔야 돼요? Q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얘를 Q로 바꿔서 균형식을 세워야 돼요. 자, 그럼 한번 해보죠. 자, 이건 같지가 않고 이 식을 Q로 바꿔야 되니까 그럼 우리가 이제 등식에서 모두 다 똑같은 값을 곱하거나 나눠도 등식은 성립해요.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얘 안 들어도 알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Q로 바꿔리면 얼마로 나눠줘야 돼요? 2로 나눠주고 얘도 2로 나눠주고 얘도 2로 나눠주면 식은 똑같아요. 그래서 이 작업을 한번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얘는 얼마가 된다? 2 나누기 2니까 Q 얘는 1600 나누기 2니까 800 얘는 1 나누기 2분의 1 나누기 2니까 2분의 1이죠. 얘는 얼마? 0.5P 이렇게 바꿔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식을 바탕으로 균형가격과 균형량을 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주의해야 될 문제예요. 전에 한 번도 이렇게 나오지 않다가 작년에 처음 나왔으니까 올해 출제자가 뭔가 조금 기본적인 문제를 응용해서 좀 내겠다 좀 어렵게 내겠다 그러면 준비한 사람만 맞출 수 있게 이 문제 유형을 낼 거예요. 자 그럼 보죠. 균형이니까 얘하고 얘가 똑같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변도 똑같을 거니까 2P는 800 마이너스 0.5P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 넘기면 2.5P가 되겠죠. 2 더하기 0.5니까 800 그럼 계산기에다가 800 나누기 2.5 하면 얼른 해줘요. 자 암산이 안 돼요. 얼마? 320이 나왔대요. 자 그러니까 균형일 때 가격은 320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다가 320 대입했을 때 나오는 640이 균형량 되겠네요. 그래서 균형량은 640 이렇게 되겠네요. 얘는 균형량은 600이었고 자 그래서 가격은 20이 상승하고 양은 40이 증가했다 이런 결론 나오겠죠. 자 주의해야 될 건 이 부분이에요. 자 함수식이 똑같이 Q는 Q는 이렇게 나오지 않았을 때 이렇게 나왔을 때 얘를 Q로 바꿔주려면 얘만 2로 나눠주면 안 돼요. 다 똑같이 나눠줘야 돼요. 그럼 만약에 얘가 3Q는 900 마이너스 여기에 6 P 이렇게 나왔다고 해보죠. 이렇게 나오는 건 좀 의미가 없고 뭐 이렇게 나왔다고 해보죠. 나왔다고 해보죠. 그냥 자 그러면 얘를 바꿔줘야 되겠죠. Q로 바꿔줘야 되니까 얼마를 나눠줘야 돼요. 얘도 3으로 나눠주고 얘도 3으로 얘도 3으로 나눠줘서 그러면 Q는 300 마이너스 P로 이렇게 바꿔놓고 우리가 연습했던 균형식을 세워서 답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 주의해야 될 내용이에요. Q로 나오지 않고 여기에 이 Q로 나왔다. 얘가 이제 주의해야 될 새로운 유형의 문제라는 거 자 그래서 답은 좀 구했고 20 상승 40 증가 이렇게 1번이라고 체크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균형 가격과 균형량의 문제에서는 이 부분을 좀 주의해야 돼요. 여기 동그라미 쳐놓고 주의라고 적어놓고 연습할 때 자 7번 한번 보죠. 자 이 문제는 28에 29에 30에 30일에 계속 출제자가 중요하다라고 최근에 계속 내고 있는 유형이에요. 자 함수가 보니까 수요함수는 이렇게 있다. 자 수요함수 하나가 있는데 공급함수가 P는 200이고 공급함수가 P는 300으로 변했대요. 근데 공급함수가 좀 특이해요. 이렇게 자 Q와 P가 같이 있는 식이 아니라 P는 200 P는 숫자 얘도 P는 숫자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걸 우리가 읽을 때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P는 200이라고 나오면 P가 뭐예요? 가격이죠.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가격은 언제나 항상 얼마 200으로 일정하다. 이렇게 읽어야 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가격이 일정하대요. 즉 양이 얼마나 변하든지 상관없이 가격이 200으로 일정하대요. 그럼 언제나 가격이 200이어야 돼요. 자 그러면 PQ라면 그럼 가격은 올라가거나 내려가지 않아야 되겠죠. 상승도 안 하고 하락도 안 하고 200으로 일정해야 돼요. 그러면 무슨 선이다? 수평선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딱 200이고 가격이 상승도 안 하고 하락도 안 하고 얘가 가격이 일정한 이 수평선을 완전 탄력이라고 얘기해요. 완전 탄력적인 곡선이다. 자 반대로 이것도 있죠. 사실 얘가 더 중요한데 만약에 함수식이 이렇게 나왔다 여보죠. Q는 300 이렇게 나오면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된다? 양은 언제나 300으로 일정하다. 양이 300으로 일정하대요. 일정하다는 건 불변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로축이 경제학에서는 사실 얘가 중요해요. 왼쪽 가면 양이 감소 오른쪽 가면 양이 증가인데 얘가 300으로 일정하고 감소 증가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무슨 선? 수직선 완전 비 내린다 이렇게 우리가 외웠어요. 얘를 완전 비탄력 그러면 얘는 양은 언제나 300이고 양이 감소도 안 되고 증가도 안 되고 일정한 완전 비탄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수식에서 P는 숫자 나오면 완전 탄력 수평선 Q는 숫자 나오면 이건 완전 비탄력 수직선 기억해놔야죠. 무조건 우리가 이제 이건 지문으로도 나오는 거죠. 가격이 일정한 건 뭐다? 완전 탄력 양이 일정한 건 뭐다? 완전 비탄력 양이 일정하다는 건 감소도 안 되고 증가도 안 되고 수직선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문제에서 이렇게 냈어요. 공급 곡선은 두 개가 있는데 둘 다 가격에 대해서 어떤 탄력적이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가격이 200으로 일정하거나 또는 가격이 300으로 일정하니까 완전 탄력이다. 이거 먼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럼 이제 우리 완전 탄력의 특징을 다시 한 번 해석해 보면 만약에 가격이 200인 완전 탄력이 있다고 보죠. 얘가 완전 탄력이고 이 함수식은 가격은 언제나 200으로 일정하다. 다른 거 아무 상관없이 그럼 얘는 언제나 가격이 200이에요. 언제나 언제나 그럼 만약에 얘가 공급함수라고 나왔는데 그럼 수요함수가 이렇게 생겼다고 해보죠. 수요함수가 여기 만나는 이 점이 균형점이죠. 그럼 균형가격은 얼마예요? 균형가격은 얼마? 만나는 점의 가격이 얼마? 200. 균형이 아닐 때도 얼마? 200. 얘는 언제나 가격이 200이에요. 균형이든 균형이 아니든 언제나 가격이 200이니까 당연히 이렇게 함수식이 나오면 균형이든 균형이 아니든 가격이 200이니까 우리 이제 균형일 때가 중요해요. 균형일 때의 양을 물어봤으니까 당연히 이 함수식은 균형일 때도 가격이 얼마이다? 200이에요. 이렇게 놓을 수 있어요. 그럼 또 이것도 한번 해석해보죠. 만약에 이런 함수가 나왔다고 한다면 얘는 언제나 양이 300이죠. 이게 만약에 공급함수라고 하고 수요함수가 이렇게 나왔다고 해보죠. 그럼 얘가 균형점이에요. 균형일 때의 양은 얼마예요? 300이에요. 이렇게 제시했다는 건 언제나 300이고 균형일 때도 300이라는 거예요. 양이 300이니까 이미 얘는 뭘 제시한 거냐면 균형양이 300이다라고 제시한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얘는 언제나 가격이 200이에요. 균형일 때도 가격이 얼마예요? 200이에요. 그러니까 균형 가격도 200이라고 바로 할 수 있어요. 얘는 언제나 가격이 300이에요. 그럼 균형일 때도 가격은 얼마? 균형가격도 300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균형량은 어떻게 구할까요? 얘가 균형가격 200일 때 양이 균형량인 거예요. 그러면 이 함수식에다가 여기다가 200을 대입할 때 나오는 양이 뭐다? 200일 때의 균형량 되는 거예요. 그러면 200 대입하면 400이니까 얘가 400 나오겠네요. 그래서 균형가격 200일 때 균형량은 400이고 만약에 여기에다가 300을 대입하면 300을 대입할 때 2 곱하기 300이 600이죠. 나오는 200이 뭐다? 균형가격 300일 때의 균형량이 200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탄력과 완전 비탄력의 특성을 알고서 문제 풀 수 있느냐라는 건데 이 문제를 계산식으로 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렇게 수평선으로 피는 숫자 나오는 건 완전 탄력 수직선으로 큐는 숫자 나오는 것이 이 수직선이 완전 비탄력 이게 엄청 중요한 내용이죠. 우리 시험에 최근 5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나왔던 지문이에요. 완전 탄력 완전 비탄력 좀 더 우리가 좀 좀 더 좀 확장하자면 완전 탄력의 탄력성 값은 얼마? 탄력성은 얼마? 0 나오면 안 되고 무한대죠. 무한대 무한대라고 하고 이런 거 쓰지 말고 탄력성은 무한대예요. 그럼 얘는 어떨까요? 탄력성 탄력성은 양이 얼마나 많이 변하냐를 의미한다 그랬어요. 양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양이 안 변한다. 그러니까 탄력성이 얼마다? 0이다. 이거 얘가 중요해요. 완전 비탄력은 탄력성이 0이다. 이거 해석하는 거 무한대는 사실 우리가 고등학교 때 좀 배웠던 건 하지만 우리 학기론에서 무한대의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알겠지만 의미 없으니까 해석하진 않을게요. 여기서 가격이 이렇게 될 때 양을 정했으니까 양은 200이 감소했다. 이렇게 정할 수 있겠네요. 이 문제는 완전 탄력과 완전 비탄력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얘를 어떻게 읽어야 된다? 가격은 언제나 200으로 일정하다. 가격이 일정하다. 이렇게 나오면 수평선. 그럼 얘는 언제나 가격 200이에요. 균형일 때도 가격 얼마? 200. 균형 가격 200인 거예요. 문제에서 만약에 출제자가 균형량을 물어봤는데 균형 가격을 얼마 변하냐?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 변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걸 변했을 때 얼마가 변하는 거예요? 100이 상승하는 거예요. 얘 자체가 균형 가격이니까 얘 균형 가격 200이고 얘는 언제나 300이니까 균형일 때도 가격은 300. 그래서 균형 가격은 100이 상승했고 각각 균형 가격을 대입했을 때 양이 나왔으니까 양은 200이 감소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문제예요. 사실 계산 문제보다는 이 문제를 냈을 때 사람들은 뭐 할 게 없으니까 이걸 대입해봤어요. 대입해보니까 200 감소는 나왔어요. 그런데 도대체 이건 뭘 의미하지? 해석을 못해서 틀렸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P는 숫자 나오면 가격이 언제나 일정한 완전 탄력 만약에 이제 올해 새로운 문제가 나온다면 이 비슷한 유형을 쓴다라면 분명히 Q는 200 Q는 300 이걸 낼 거예요. 양이 언제나 일정한 거 물론 Q는 숫자인 건 이미 전에도 출제가 됐었어요. 사실 그런 문제였고 8번 문제 보죠. 개별함수와 시장함수라는 건데 이건 사실 내용을 정확히 해석하지 못해도 계산 문제가 나오면 보너스 문제니까 참고하면 19에 나왔는데 얘가 한참 뒤에 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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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다가 이게 32에 다시 나왔어요. 그러니까 요즘 문제를 보니까 최근 문제보다는 옛날에 나왔던 문제를 끄집어내서 다시 내는 경향이 좀 생겼어요. 그러니까 십몇 해 이렇게 나왔던 거 이런 걸 좀 눈여겨봐야 돼요. 그런 걸 새로운 유형으로 출제자가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 문제는 간단하게 시장의 수염수가 이렇게 생겼는데 보니까 이 시장의 수요자가 이 시장에 있는 수요자가 모두 개별 수요함수 같은 개별 수요함수를 갖는데요. 이 말은 뭐냐면 이 함수가 수요자 한 사람의 수요자 개별 함수가 이렇다라고 나왔어요. 이런 사람이 두 배가 된다라면 두 배가 많아진다라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론적 배경 한번 볼게요. 사람 수가 많아진 거죠. 그럼 가격이 비싸면 안 살 거고 싸면 사겠죠. 이거 수요법칙이니까. 그러면 양이 사람 수가 많아지면 양이 많이 변해요 적게 변해요. 많이 변하겠죠. 안 살 때 많이 안 살 거고 살 때는 또 많이 살 거 아니에요. 그럼 사람 수가 많아지면 당연히 사람 수가 많아지면 양의 변화가 크다 작다 크다 양의 변화가 클 거예요. 양의 변화율이 커요. 이제 죽어도 까먹으면 안 되는 거 양이 많이 변하면 탄력성이 크다 작다 크다 탄력성은 양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탄력성이 커진다. 이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함수식을 봤더니 A의 개별함수가 이렇고 B의 개별함수가 이랬고 얘를 합치면 A와 B가 있는 시장이 된다. 그럼 시장함수의 함수가 어떠냐 완만해진다 그랬어요. 이 완만해진다는 것이 탄력성이 커졌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양을 합쳤어요. 양을 합치면 자연스럽게 양이 많이 변하겠지 늘어날 때 많이 늘어나고 줄어들 때 많이 줄겠지 양의 변화가 크면 탄력적이다. 그런데 이제 함수식은 어떻게 변할 거냐라고 묻고 있어요. 계산 유형은 아주 간단히 방법만 외워가지고 풀어요. 양이 변하는 거예요. 수요자 수가 두 배 많아졌으니까 양이 변하는데 얘가 두 배가 많아질 때 우리가 취해야 될 방법은 얼마를 곱한다? 2분의 1을 곱한다. 어디에? Q에 Q 계수에 2분의 1만 곱하면 되는 거예요. 세 배 많아지면 3분의 1을 곱하고 열 배 많아지면 10분의 1을 곱하면 되는 거예요. 이 방법 좀 외워놓으면 돼요. 자 Q가 수요자 수가 많아졌으니까 P 앞에 붙이면 안 되고 함수식은 Q는 뭐 어쩌고 P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붙여야 되냐 앞쪽이냐 뒤쪽이냐 이런 게 아니라 Q 앞에 있는 계수에 붙여야 돼요. Q 앞에 있는 계수에 자 이 계수에 얼마를 곱한다? 2분의 1을 곱한다. 그럼 여기에다가 4 곱하기 2분의 1을 하면 얼마예요? 2죠. 그럼 새로운 함수는 P P는 100 마이너스 2Q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얘가 4배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4배 많아지면 4분의 1을 곱하겠죠. 4분의 1을 곱할 거예요. 자 그러면 4에다가 4분의 1을 곱하면 얼마? 1. 그럼 새로운 시장 함수는 100 마이너스 Q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함수식이 3P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Q는 100 마이너스 2P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제시됐어요. 이런 사람이 만약에 2배 많아졌다. 자 그러면 얼마를 곱한다? 2분의 1을 곱하는 거죠. 어디에? Q에 Q 앞에 계수가 얼마예요? 1이에요. 여기에 곱하는 거예요. 1에다가 2분의 1을 곱하면 얼마? 0.5죠. 0.5 그래서 어떻게 써야 된다? 0.5Q 뭐 2분의 1 써도 상관없고 2분의 1Q는 100 마이너스 2Q 이렇게 나왔어요. 답이 근데 분수로 나와있는 식이 없어. 답이 없냐 이렇게 당하면 안 돼요. 출제자가 분수로 쓴 게 뭔가 보기 싫다. 그래서 이걸 좀 바꾸려고 해요. 그러면 똑같이 숫자를 곱하거나 나눠도 등식은 변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얘나 똑같은 식은 여기에 2를 곱하나 여기에 2를 곱하나 여기에 2를 곱하나 식은 변하지 않는다요. 그럼 여기에 2 곱하면 얼마? Q 여기에 2 곱하면 200 여기는 4P 이게 답으로 나올 수 있어요. 물론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이걸 나와야 되는데 이게 없으면 이걸 찾는 거예요. 등식에서 똑같은 숫자를 곱하거나 나눠도 등식은 변하지 않는다고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어요. 등식에서 가장 기본적인 등식의 원리죠. 어찌 되거나 사람 수가 많아지면 어디에 곱한다? 양이 변하니까 Q 앞에 숫자에 변하는데 N배 많아지면 N분의 1을 곱하는 거예요. 외워놔야 돼요. 외워야 돼요. 그래서 답은 이렇게 정한다. 9번 문제인데 제가 이제 이렇게 주황색으로 문제를 좀 체크한 거 있어요. 이런 건 하지 마요. 하지 말고 나 하고 싶은데 그럼 개인적으로 하시고 모르겠다 그럼 개인적으로 질문하시고 12페이지의 9번 문제는 32에 작년에 나왔던 문제인데 응용 문제로 나왔어요. 간단히만 한번 해석해 보죠. 문제를 다 풀지는 않을 거고 수요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있는데 공급함수는 이렇게 있대요. 그러면 처음에 P는 200-2Q 이렇게 쓸 수 있고 두 번째 EP는 40 플러스 Q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시장의 수요자 수가 두 배가 증가된다라면 이라고 나왔어요. 두 배가 증가되면 뭐가 변해요? 공급함수가 변해요? 수요함수가 변해요? 수요함수가 변하겠죠? 수요자 수가 많아졌으니까 맞아요? 앞에 했던 거예요. 앞에 두 배 많아지면 수요함수가 수요함수가 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배 많아졌으니까 얘가 수요함수고 얘가 공급함수예요. 그러면 얘가 변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얘는 변했다는 얘기가 없네요. 똑같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는 똑같이 EP는 40 플러스 Q고 얘가 이제 두 배가 많아진 함수는 어떻게 변했냐라고 묻는 거예요. 두 배 많아졌으니까 얼마를 곱해요? 2분의 1을 곱하죠. 어디에? Q에 Q 앞에 2에다가 2분의 1을 곱하는 거예요. 그럼 얼마? 1 되겠네요. 그럼 새로운 시장함수는 P는 200 마이너스 Q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그럼 이제 여기도 균형이 있을 거고 여기도 균형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특이한 거 얘는 P로 나왔는데 얘는 P가 아니라 뭐로 나왔어요? EP로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얘를 P로 바꿔줘야죠. 그러면 똑같이 얼마로 2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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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누어줘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 함수식을 좀 바꿔놔야 돼요. 바꾸면 얼마? P는 20 플러스 2분의 1이니까 0.5Q 우리가 써야 되는 공급함수는 얘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와 얘가 균형일 때는 가격도 똑같고 양도 똑같을 거니까 왼쪽 똑같으니까 우변 똑같을 거다라고 식을 세워서 200 마이너스 2Q는 20 플러스 0.5Q 써서 어쩌고 저쩌고 풀어내는 문제였던 거예요. 그런데 제법 시간이 오래 걸려요. 머릿속에 해석할 때 지금 이제 나온 결과를 우리가 풀어보는 문제지만 32회 때 시험장에서는 제정신이 아니에요. 사실 지금처럼 편안한 정신이 아니에요. 문제 하나하나가 1년간 고생했던 것들이 막 바로바로 떠올리면서 이거 틀리면 왠지 떨어질 것 같은 막 그런 불안감, 초조감이 있어서 머릿속에 잘 해석이 잘 안 돼요. 잘 안 돌아가. 그래서 정말로 연습해서 익숙해진 것만 딱 풀어내고 뭔가 응용해서 사과하려는 문제는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보니까 얘도 변했고 얘도 그냥 함수가 아니라 변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복합적으로 세 문제 정도 낼 문제를 하나에 합쳐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건드리면 안 되고 시간이 많이 걸려서 자, 문제만 해석해줬어요. 수요 함수가 이렇게 제시했는데 얘가 두 배 많아지니까 이렇게 변했을 거다. 즉, Q 앞에 있는 거예요. 2분의 1을 곱한다. 자, 그리고 공급과 수요의 균형을 잡으려고 하는데 공급을 멀어졌어요. 2P로 줬어요. 그럼 얘를 뭘로 바꿔야 된다? P로 바꾸려고 똑같이 2로 나눠준 다음에 균형식을 이렇게 세워야 돼요. 얘가 아니라 이렇게 바꾸는 균형식을 세워서 얼마나 변했냐 이거 따지는 거예요. 연습은 하시겠지만 시험장에 나오면 풀어야 돼요? 안 풀어야 돼요? 안 풀어야 돼요. 이건 합격을 위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풀면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불합격을 위한 문제인 거예요. 이거 풀었다고 점수가 더 높게 나오는 거 절대 아니에요. 이 문제 하나 풀려고 최소 잘하는 사람도 3분 이상은 걸릴 거예요. 그럼 더 뒤에 쉬운 문제를 못 풀 수가 있어요. 우리 시간이 녹록하지 않죠. 1분 10초에 한 문제를 풀어야 돼요. 물론 어떤 건 좀 짧게 풀리고 어떤 건 좀 오래 걸릴 수도 있지만 이렇게 시간을 들였는데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이런 문제에 우리가 시간을 많이 뺏기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 합격을 위한 문제가 아니라 불합격을 만들려고 출제가 된 문제예요.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괜히 또 여기에 자존심을 막 내서 와가지고 나 이것도 할 수 있는데 하면서 막 달라들면 안 돼요. 그건 우리가 좀 항상 계산 문제 풀 때 주의해야 돼요. 어려운 문제는 절대 우리 손 안 대는 걸로 마음속에 좀 잡아놔야 돼요. 자, 그런 문제였다. 그래서 이걸 좀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작년에 새롭게 나온 유형이니까 P가 아니라 이 P로 나오면 P로 바꿔주기 위해서 식을 바꿔놓고 균형 가격과 균형량을 구해야 된다. 또 하나 이제 이거 M에 많아지면 M분의 1을 곱하면 이거 Q에 M분의 1을 곱하는 거예요. 개별 함수를 시장 함수로 바꾸는 거. 자, 10번으로 넘어가죠. 자, 수요함수와 공급함수가 주어졌는데 이 문제는 균형 가격과 균형량을 구하라는 문제가 아니라 자, 임대료를 150으로 규제했다. 규제했을 때 이 규제했을 때 시장에서는 초과 수요나 초과 공급이 얼마나 나오겠냐라고 묻는 거예요. 우리 뭐 최근에 공부했던 내용이니까 규제할 때는 임대료 규제죠. 딱 두 가지 결과만 나와요. 낮게 규제하면 싸게 규제했으니까 수요량이 많아요. 공급량이 많아요. 수요량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낮게 규제하면 낮게 규제하면 가격이 초과 수요가 나타나요. 당일 수요가 많을 거예요. 물론 이걸 공급 부족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균형 가격보다 높게 규제하면 시장에 초과 공급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 변화 없다예요. 아무 변화 없다. 얘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규제했을 때는 이 두 가지를 떠올려서 답으로는 절대로 초과 공급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규제가 나오면 초과 공급이라는 답은 있을 수가 없다. 무조건 틀린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해석하는 문제가 이런 거였어요. 방법을 좀 기억해놔야죠. 첫 번째 규제 가격을 대입한다. 함수식에 규제 가격을 대입해요. 규제 가격을 대입해서 수요량과 공급량을 따져보는 거예요. 수요량과 공급량을 계산해서 두 번째 수요량과 공급량 중에 수요량이 크면 이건 초과 수요 얼마 이렇게 답을 쓰면 돼요. 얼마라고. 그런데 만약에 그런데 만약에 계산해보니까 공급량이 더 많대요. 그럼 이걸 초과 공급이라고 쓰면 그럼 이걸 초과 공급이라고 쓰면 안 된다. 초과 공급은 없어요. 초과 공급이 아니라 이건 잘못 규제한 거 높게 규제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다? 변화 없다. 아무 변함 없다. 결론은 얘 아니면 얘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규제 문제는 간단해요. 대입해서 수요가 많으면 초과 수요 얼마 공급이 많으면 아무 변함 없다. 이 둘 중에 하나가 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대입해보죠. 간단하죠. 대입하는 거야. 임대료는 가격을 얘기하니까 가격이 150으로 규제했대요. 그럼 여기에다가 150 대입하는 거죠. 여기에 150을 대입하면 1400 빼기 2 곱하기 150이니까 300이니까 QD는 얼마? QD는 1100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여기에다가 공급량을 보면 여기에다가 150을 대입하면 4 곱하기 150은 600이니까 200을 더하면 QS는 얼마? 800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러면 QD가 크죠. 그럼 얘는 뭐라고 한다? 초과수요 얼마? 300 이렇게 답을 쓰면 돼요. 초과수요 300 자 그런데 다음 문제를 보니까 자 똑같은 문제인데 똑같은 문제인데 250으로 규제했대요. 이제 자 그러면 이럴 경우는 어떻게 될 거냐 자 물론 똑같은 문제인데 초과 공급은 나올 수가 없어요. 결론이 초과 공급은 나올 수가 없고 자 그러면 250을 대입해야 되겠네요. 이게 150이 아니라 250을 대입하면 QD는 얼마가 나오냐면 500이니까 얼마냐면 900 이렇게 나오겠네요. 여기다 250 대입하면 1000에다가 200 더하는 거니까 QS는 얼마? 1200 그럼 이걸 초과 공급 300이라고 하면 안 된다. 뭐라고 해야 된다. 아무 변함 없다.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즉 공급량이 더 많이 나오면 우리가 답은 아무 변함 없다. 이렇게 이 문제를 보니까 우리가 좀 유심히 봐야 될 건 16회 나왔어요. 그 뒤로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런데 출제자가 만약에 이번에는 좀 새로운 유형을 낼 거야. 라고 한다면 이런 균형가격의 문제 균형량을 구하지 않고 비슷해 보이는데 여기에 규제라는 문제를 낼 수가 있어요. 규제 그럼 더 간단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주 옛날에 나왔다 보니까 최근 문제만 공부했던 사람들은 이 유형을 좀 모를 수 있어요. 물론 저랑 공부 같이 했던 분들은 다 소개를 시켜줬지만 그럼 더 간단하게 가격을 대입해서 수요가 많으면 초과 수요 얼마 공급이 많으면 아무 변함 없다. 이렇게 결정해야 된다. 테마 2 보죠. 그런데 우리 잠깐 보니까 오늘 뭐 끝나고 뭔가를 놀겠다 약속이 있거나 바쁘신 분들은 알아서 스스로 이제 성인이니까 잘 정하시고 테마 1 끝났는데 벌써 한 40분 정도 지났어요. 그냥 문제만 딱딱 풀어주고 제가 수업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공부하면서 계산 문제는 사실 이론을 완성하는 과정이에요. 이론 없이 계산 문제를 풀어내지는 않고 다 우리 학교론 계산 문제는 이론의 배경을 깔고서 계산 문제를 풀고 계산 문제가 방법들이 다 이론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설명을 좀 할애 주다 보니까 시간이 좀 길어질 수 있는 건 충분히 이해하시고 바쁘시면 알아서 잘 결정하시면 돼요. 저한테 일찍 끝내주세요. 이런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자, 가격 탄력성 보죠. 우리 가격 탄력성이라고 나오면 중요한 게 이걸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자, 어찌 됐거나 탄력성은 뭐가 많이 변해야 돼요? 양이 많이 변해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식을 보니까 얘하고 얘는 무슨 관계? 비례 관계예요. 학교론에서 이 관계 모르면 큰일 나요. 얘가 커진다. 탄력성이 커진다는 건 양의 변화가 크다를 얘기해요. 아래는 당연히 반비례일 거고 자, 근데 가격 탄력성은 어떻게 읽었냐면 우리가 가격에 의해서 뭐가 양이 얼마나 탄력적이냐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가격에 의해서 양이 얼마나 탄력적이냐 원인이 가격이고 결과가 양이에요. 우리가 뭐분의 뭐 비율을 쓸 때는 분모의 원인, 분자의 결과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건 학교론 처음부터 끝까지 감정평가까지 따라가는 원리예요. 우리가 무슨 비율은 원인에 대한 결과의 비율을 기본적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에 의해서 양이 얼마나 많이 변하냐 이걸 따지는 게 가격 탄력성. 가장 중요한 건 학교론이나 경제학에서는 가격 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격은 하나의 원인에 불과한 거예요. 결과는 뭐예요? 양이에요, 양. 양이 얼마나 많이 변하냐가 초점이에요. 그러니까 탄력성은 가격에 따라서 양이 얼마나 많이 변하는 정량적, 양을 정하는 개념이다 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정성적 개념이 아니라 정량적 개념이다. 이거 중요하니까 우리 시험에 답으로도 나왔던 질문이죠. 그런데 탄력성을 구할 때는 변화율을 대입해야 돼요. 변화율. 가격 변화율 분의 가격 분의 양이 아니라 가격 변화율 분의 양 변화율을 써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문제에서 값을 줬다라면 변화율로, 비율로 바꾸어져서 탄력성을 개선해야 돼요. 값을 줬다라면. 그러면 변화율은 변화값의 비율을 얘기해요. 우리가 이제 학교로 많이 공부했으니까 워낙 중요한 비율 한번 보죠. 대부 비율은 뭐의 비율이에요? 대부에게 비율이죠. 얘가 중요하니까 이름 붙이기를 대부 비율이라고 붙인 거예요. 중요한 건 분모에 있어야 돼요. 분자에 있어야 돼요. 결과가 중요하니까 언제나 중요한 건 분자로 가야 돼요. 대부에게 위로 가야 돼요. 그러면 언제 돈 빌리냐. 투자할 때 돈 빌린다. 그러면 전체 총 투자액 중에서 빌린 돈이 얼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변화율은 변화값의 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변화값의 비율. 그럼 변화값은 위에 가야 돼요? 아래 가야 돼요? 위에 가야 돼요. 당연히. 변화율이니까 변화값이 위에 가야 되고 아래는 기준값을 쓰는데 기준값은 출제자가 줘요. 기준은 최초값으로 해라 또는 중간값으로 해라 이렇게 줄 거예요. 기준분의 변화값 이렇게 해서 계산할 거예요. 예를 들면 10에서 12로 변했을 때 값이 최초값을 기준으로 해서 변화율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변화율은 최초값을 기준하면 최초값 얼마? 10 변화값이 얼마? 2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럼 얼마예요? 0.2죠? 0.2나 20%나 같은 거에 다른 거예요? 같은 거예요. 퍼센트를 붙이면 100을 곱해서 퍼센트로 바꿔주는 거고 퍼센트를 뗄 때는 100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0.2와 20%는 같은 말이에요. 이걸 우리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퍼센트는 백분율이에요. 백분율은 100에 대한 기준값의 비율을 얘기해요. 20%라는 뜻은 우리 초등학교 때 이렇게 배웠어요. 100 중에 20개 있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해야 돼요? 100분의 20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계산하면 0.2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다 같은 거 문제 풀어보죠. 문제 풀어보죠. 2번 보죠. 간단한 문제는 제가 가능한 시간 끌지 않고 중요하게 중요한 문제를 중심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거고 새로운 유형이라든지 우리가 좀 더 신경 써야 되는 것들은 그런 유형들은 제가 내용까지 좀 더 설명을 해 줄 거예요. 가격이 4% 변했다. 오피스텔이고 탄력성이 2다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수요량은 얼마 변하냐? 그러면 탄력성은 2는 뭐분의 뭐? 가격분의 수요량이니까 가격이 4% 수요량은 얼마냐? 얘가 수요량 들어가야죠. 그러면 곱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만약에 5는 2분의 네모다. 그럼 네모는 2 곱하면 되는 거예요. 10이다. 이렇게 곱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수량은 얼마다? 8% 중요한 건 여기에서 가격 탄력성은 8% 변한다만 알지 8%가 늘어나냐 줄어드냐 증가하냐 감소하냐 하는 건 탄력성으로 결정하지 못한다요.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사실 앞으로 계속 공부를 하겠지만 여전히 아직도 질문해요. 탄력성이 큰데 왜 공급은 줄어들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탄력성이 크면 탄력적이면 공급이 증가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묻는데 관련 있어요? 없어요? 관련 없어요. 탄력성은 얼마 변하냐만 얘기하는 거지 얘가 증가하냐 감소하냐 이건 탄력성과 아무 관련이 없어요. 증가할 때는 8% 커지고 감소할 때는 8% 작아진다. 이 변화율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8%인데 그런데 8%인데 얘가 증가도 있고 감소도 있대요. 그러면 이 증가할 거냐 감소할 거냐를 결정하는 건 예외 없이 모든 재화에 적용하는 가격에 따른 수요량의 방향은 수요법칙 비싸면 안 산다 싸하면 산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 8%는 탄력성으로 결정된 거고 얘가 증가하냐 감소하냐 는 것은 수요법칙에 의해서 가격이 비싸졌으니까 가격이 비싸졌으니까 산다 안 산다 수요량은 안 산다 수요법칙이에요. 비싸니까 안 산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수요법칙에 의해서 결정된 거고 이 8%는 탄력성에 의해서 결정된 거예요. 탄력성은 방향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양만 정하는 거고 가격에 따라서 방향을 결정하는 건 수요법칙 비싸면 안 산다 이 수요법칙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4번이고 이건 뭐 보너스 문제니까 자 3번 문제 보죠. 간단하게 풀어보죠. 자 가로 안에 올바르게 묶인 거 탄력성을 물어봤어요. 가격 탄력성은 얼마이며 이 수요 탄력성을 뭐라고 한다 라고 나왔는데 자 중간점을 이용해서 계산하래요. 그러면 기준은 중간점을 쓰라는 거죠. 자 그럼 보죠. 가격 변화율을 알아야 이 탄력성 값을 구할 건데 가격은 9에서 11만원 이렇게 값이 나왔어요. 변화율을 구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자 중간점을 기준으로 하니까 기준분의 변화값 이렇게 써야 되겠네요. 기준값 분의 변화값 기준 얼마 10이죠. 9에서 11 중간은 딱 10 변화값 얼마 2 그럼 얘는 0.2 20%라고 놔도 되고 0.2라 써도 되고 10분의 1라 써도 돼요. 이게 다 똑같은 얘기예요. 어떤 걸 써도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 수요량의 변화율을 본다라면 자 얘는 108에서 92로 변했대요. 그러면 중간값은 얼마 중간 잡을 때는 두 개 딱 더해서 2로 나누면 딱 정확히 중간이에요. 그럼 중간값은 100 그럼 변화값은 얼마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변화값이에요. 마이너스는 없어요. 변화값은 다 차이값을 얘기하는 거니까 얼마 16 그럼 얘는 0.16 몇 프로 16% 이렇게 나온 거죠. 자 이런때 이것만 보고 탄력적이냐 비탄력적이냐 해석할 수는 있어야 돼요. 가격이 20% 변했는데 양이 16% 변했대요. 양이 많이 변했어요 적게 변했어요. 적게 변했어요. 같이 변하면 단위 탄력적 양이 많이 변하면 탄력적 양이 적게 변하면 비탄력 얘는 비탄력이에요. 계산 하나 많아. 자 그리고 이 비탄력인데 1.1이라는 건 또 말이 안 되잖아. 1보다 작아야 비탄력인데 값을 계산하면 우리는 이렇게 해야죠. 가격분의 수요량 이렇게 써야 되겠죠. 20분의 16 이렇게 쓰면 얼마 0.8 얘가 1보다 작으니까 비탄력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0.8 비탄력 물론 이제 방법은 저마다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 건데 편한 방법을 좀 써도 상관없어요. 저는 이제 원리를 좀 소개시켜주는 방법을 제시했고 물론 그냥 이렇게 써놓고 계산해도 괜찮아요. 그렇죠. 우리 번분수도 계산했으니까 가격은 10분의 2고 양은 100분의 16이야 변화율이 그럴 때 이렇게 이것분의 이거 계산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맨 위와 아래를 뭐하고 곱하고 가운데는 뭐하고 나누고 그래서 계산기에다가 16 곱하기 10 나누기 100 나누기 2 이렇게 해도 0.8 똑같이 나와요. 이렇게 해도 되고 이걸 써도 되고 편할 대로 하셔도 괜찮아요. 자 이 문제 똑같은 문제인데 한번 보죠. 자 얘는 보니까 중요한 건 이제 가격이 이렇게 나왔고 양도 이렇게 나왔는데 자 얘는 탄력성을 계산하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기준값이 중요한 건 기준 가격과 양은 뭘로 계산한다? 최초값으로 계산한다. 얘가 중요한 거죠. 자 그럼 한번 보죠. 가격 변화율은 최초값 분의 변화값 최초값 얼마? 1600 변화값 얼마? 400이네요. 이렇게 쓸 거고 자 그러면 수요량의 변화율을 구하려면 최초값 분의 변화값 변화율이니까 최초값 얼마? 1600 변화값 얼마? 400 근데 똑같네요. 얘하고 얘가 똑같잖아요. 그럼 얼마? 1 이걸 단위 탄력적 이라고 하겠죠. 얘도 25%고 얘도 25%일 거예요. 똑같이 변했으니까 단위 탄력적 1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자 테마 3 첫 수업이니까 좀 여유있게 했고 쉬었다가 테마 3부터 보죠. 1 3 4 4 5 5 5 6 5